귀찮게 구는 것들은 박살내버리면 돼! 그게 기어든 침식체란 것들이든 마르다. 처음부터 진지하게 해라! 됐고! 빨리 덤비기나 해! 덤벼보라고! 으깨져라! 이뎌라! 하프리엘! 오! 먹으라! 받아라! 하프리엘! 해군! 인스톨! 희연하지만 끝이다! 먹으라! 히야! 해군! 인스톨! 날 기다리고 있었나? 불장난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은데 떠넘길 생각하지 마 안 한다고 했다 따분하게 떠들고 있을 시간 없다 움직여! 밖에 또 뭔가 일이 생긴 모양이군 각오는 됐나? 입 아프게 수다 떨 생각 없어 현상범이나 나타나면 말해 단 몸값 두둑한 놈으로 전쟁을 박벌이로 삼은 녀석들이 득실거리는 동네라 그리 유쾌한 얘긴 아니군 귀찮게 구는 것들은 박살내 버리면 돼! 그게 기어든 침식체란 것들이든 말이다 사장이라고 했던가?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관두는 걸 추천하지 하! 시시한 녀석들이나 처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 현상금 사냥꾼이니 말이다 그 까불대는 로봇 니가 만든 거였냐? 너도 꽤 꾸준하게 취미생활을 한 모양이군 너랑 떠드는 것도 슬슬 익숙해지는군 대인이 어쩌냐 하진 않아서 망정이지 또 경부인가? 아무튼 이 회사엔 휴일이란 개념이 없군 뭐 그 편이 덜 지루하지만 어? 빨리 은퇴나 하란거냐? 이 자식이 아직도 부족하냐? 진지하게 놀아주지 남은 숲에서는 이것뿐이군 귀찮게 굴고 말이야 너희들 상대를 잘못 본 것 같군 이거야 원 헤비하구만 벌리적거리지나 마라 대충 하다간 돼질 거다 이건 또 무슨 장난감이지? 꽤 익숙한 분위기군 문제 없어 그럭저럭 괜찮군 그럼 어디 본격적으로 해볼까? 귀찮구만 이제 진지하게 가볼까? 빤히 보이는 짓은 관둬 날 약보는 거냐? 보수는 두둑하게 준비해뒀겠지 그럼 봐줄 필요 없겠군 하! 시시한 녀석들이나 처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 현상금 사냥꾼이니 말이다 날씨가 다신다